어? 가급적이면 일찍 와. 3시까지 채워서 잊지 말고. 민지 잔지가 얼마나 되는데? 민지야, 한 시간도 안 잤어. 아, 그래? 난 한 시간도 안 잤어. 곧 태어날 거야. 김민국 일부러 깨운 것 같은데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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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줄 거야? 민지야, 내가 접수한다. 왜 깨웠어? 내가 깨운 게 아니야. 잘 자는 애를. 네가 방에 들어갔으니까 깼지. 난 몰라. 내가 한다니까? 야, 가능하면 오래 재웠어야지. 내가 한다니까, 엄마. 엄마 나가면 줘. 어쩌마, 내가 다 재울 거야. 너 진짜 재울 수 있어? 김민준, 내가 접수한다. 디딘? 아니, 잡 재울 수 있냐고. 어, 재울 수 있어. 너 오늘 민지 울고 막 그런 거 아파.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. 어떻게 해? 똥 싸면 기저귀 이렇게 물에 닦아주고. 그거는 몰랐네. 뭐 네가 다 한다고 했어. 기저귀는 물에 닦아주고. 지금은 괜찮고. 똥 늦겠어. 민지야, 자릴 수 있겠어? 어? 야. 김민주 엄마가 지금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? 있느냐? 어? 엄마 나가면 끝장이야. 나 오빠랑 다리 쓸 수 있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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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최대한 시간 끄는 게 좋아, 민구가. 엄마를 붙잡고 있으라고. 어떻게 할 거야? 아, 줘봐. 아, 줘봐. 풀 뺀다, 풀 뺀다. 짝꿍 짝꿍 짝꿍. 짝꿍 짝꿍 짝꿍. 짝꿍 짝꿍. 좀 맞으면 또dert eksage. 너랑 Somebody bru Kong. 나 나만 나 lim, 정신없이 애 если. kenna baas. 이 마케이션이 abre, 제 Oraai. 엄마를 부담. 이렇게ever 또 절 tooth Ranger hamuka reggae 가자, Sir Justin are 232енд. existem encuent s vacuum Deborah 리얼 rennes. believed 생 twice as well. 엄마, 엄마, 최순아 얼굴 보여주면 안 돼. 우리 민주 울리면 안 돼. 아, 민준아 하지 마시다. 아, 민준아! 아, 민준아! 민준 글잖아! 야, 애 울리면 어떡해? 아, 김민율이 울렸어, 이 자식이. 아, 진짜. 어, 그러니까. 어, 갔다 와, 얼른. 엄마랑 빨리 인사해. 엄마 걱정하지 마시라고.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. 충성.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. 충성. 안녕, 민준. 민준아, 엄마 간다. 너는 지금 큰일 난 거야, 이제. 됐다, 엄마가 갔다. 엄마가 갔다, 이제. 우리는 빨래하자! 야, 빨래하자. 야, 우리 그거 해볼까? 어? 민주를, 우리가 여기 세 사람을 앉아있고, 민주 귀여우라고 해서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서 오게끔 해볼까? 오케이. 좋아. 오케이, 오카. 자, 이제 빨리 잘 잡아. 이쪽 돌아봐. 민주 올 거야, 이제. 자, 누구 어떤 남자를 제일 좋아하는지. 여기. 아빠 빨리. 자, 이거 놓고. 아냐, 아냐. 아냐, 아냐. 민주야. 좀 더 가, 좀 더 가. 민주야. 민주야. 민주야, 민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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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야, 민주야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오빠, 오빠, 오빠. 어렸을 때보다 아빠가 좋지 오빠들보다 아빠가 좋지 그렇지.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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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믿는 거 우는 사람이, 우는 이ńsk 거야 아빠 조용해 봐 Kelsey, 어일른 얼른 Pharise promise...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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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가? 어딜 가? 이리 와! 그렇지! 그렇지? 윙룸 윙룸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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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! 아빠! 아빠! 다 싫대해! 어바아.. 우리 다 싫대? 어? 그렇지.. 가봐 오잖아 오빠한테 그래도.. 그래도 큰 오빠 좋아하네? 우리 니라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큰 오빠 좋아하네? 응! 응? 어떻게 된 거야? 어? 어 뭐야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큰 오빠 좋아하네? 아빠도 싫어하고? 아이 참 이거.. 동생 하나 잘 키웠는데 이거.. 어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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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.